야.. 좋다! 와 세윤아! 세윤이야! 뭐야 세윤아! 여기 목 부러지겠다! 아 높지? 혹시 제일 꼭대기? 들어왔시죠! 세윤아 내가 뭐가 되니? 여기야? 이거라고? 이거라고? 거짓말! 아 이거 뭐야? 날 붙은 숙소가 뭐가 되니? 내가 좋은 체험이었어요! 아 예예예? 와 세윤아! 와 역시! 잘 나가는 애는 달라! 목 부러지겠다! 오 트리! 트리 트리! 샹젤이제 맞나? 샹젤이제 대박! 대박이다! 다 금인 거 같아! 아 여기 또 무슨 몇 백만 원짜리 아니야? 근데 근데 세윤이가 했잖아!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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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멋있어 멋있어! 사인하는 펑도 멋있어! 어 약간 홍콩 사람 같아! 많이 와본 사람! 어? 500? 500? 아니 5배드! 5배드? 어 근데 5개 침실이면 로얄 스위트인데? 4배드면 되지! 어제부터 잤잖아! 오늘도 붙어져야지! 나 5배드 있는 숙소를 가본 적이 없는데? 형님! 어디 됐어요? 얼마요? 어제는 뭐 피치모탈 사정으로 숙소에서 바다를 못 봤잖아요? 어? 바다가 보여요? 아 바다가 보여요? 자 그리고 키가 2개인데 왜 2개 계십니까? 돌리세요? 방 2개? 방이 2개인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커넥팅 룸 아니 도대체 하우머치? 이거 좀 썼어요 얼마요? 2,680분인데 그거밖에 50 얼마? 아니요 40만원 정도 근데 게다가 조지퍼 조지퍼? 월급 3명 다? 말도 안 돼! 그러면은 어저께 16만원에 거기서 잤는데 여기가 훨씬 가성비가 좋네 둘이 좋았잖아요 뭐가 좋아? 뭐가 좋아? 친해졌잖아요 친해지긴 했어요 자 그럼 올라가 봅시다 아니 이게 말이 돼? 야 근데 너무.. 야 너무 가운데 너무.. 숙소가 이렇게 싸다고? 디쉬 받았나? 말이 안 되는데 몇 층이야? 17층 세븐틴 뭐 하자가 있을 거야 뭐 하자가 있어 뭐.. 로비만 봐도 하자 없는 거 보이잖아 아니 밥값만 화장실 없는 거 아니야? 야 밥값만 보통 4만원이야 형? 이게 하자가 있을 수가 없지 봐봐 인테리어 봐봐 대박이지? 여기다 자 가봅시다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뭐야 우와 뭐야 옆에 여기 방만 있는데? 이게 뭐야? 아니 뭐 없어? 뭐야 야 파이브 베드가 하나는 베스트라 그러더네 야 씨 내 방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? 좀 넓은 거 빼고 야 오션이 어딨어? 오션이 어딨어?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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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 저 오션? 야 저거야 오른쪽 뷰! 아.. 오션 오션뷰보다 목 담았어 근데 이 침대는 이 침대는 눈 뜨자마자 오디션 분해 어? 조식 포함에 형 이 정도 룸 컨디션이 어딨어 이거 깔끔하다 호텔이 야 근데 잘 잡았다 그래 잘 해네 잘 잡았네 야 그러면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저쪽에 너 혼자 쓸까? 내 침대 둘이 자기? 진짜 좀 편하게 좀 자자 나 진짜 어제 세윤이랑 둘이 붙어자는데 진짜 그러면 사실 엑스트라만 정하면 된다 근데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이 화장실 하나 쓰느냐 세 명이 하나 쓰느냐 그러네 그렇지 화장실이 두 명이 쓰는 걸 낫지 엎어라 뒤집어라 해 어 둘 셋 나올 때까지 아 괜찮네 어 둘 셋 나올 때까지 어 둘 셋 나올 때까지 뒤집어라 엎어라 이렇게 하는 거지 뒤집어라 엎어라 아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또 장동민이야 아 안 좋다 근데 알지 시작 부르니까 우리가 집어내면 스탑이야 그 게임 어 그 게임 못해 시작하고 전에 집어야 돼 어 그 게임 못해 셋이 이거 해 이걸 정해 엑스트라 우리 셋이 지 어 가벼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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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사람? 진 사람 가위바위보 어디 뭐야 에이 씨 하하하하 개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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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방으로 가자 인규야 아 형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30분 휴식 오케이 응 좋다 확실히 딱 좋네 우린 서로 코고니까 오케이 어 좀만 쉬자 좀만 앉자 어 아 진짜 어 근데 내 돈이 다 어디 갔지 내가 돈을 별로 안 바꿨셨나 인규야 응 내가 뭐 먹을래지 지금 아니 내가 독박이 아니고 그냥 뭘 샀는데 아 미용실 하하 하하 올페이 이소 미 와우 그래도 돈이 남아야 되는데 누가 내 돈 훔쳐갔나 얼마 바꿨는데 35만 원 일단 캐시로 바꿨는데 35만 원이면 얼마 안 되지 아니 그래도 남아있어야 되거든 200... 아이 다 썼지 왜 아니 숙박비 16만 원 24만 원 아 아 맞네 맞네 숙박비를 카드로 결제를 안 했구나 아 아 내 그걸 계산 안 했네 나 돈을 훔쳐갔나 계속 무거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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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죽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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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입장에서는 준호 형을 보는 게 좋아 그렇지 우리 계속 손 들어서 그렇지 그렇지 위즈가 뭐야 목관냥 위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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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만 잡았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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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널 btv 오케이